오늘 우리 어디 가지? 이만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 댁에 정우랑 같이 둘이 놀러 갈 거예요. 정우야 가서 우리 재밌게 놀고 오자. 오늘은 차를 안 가져가고 정우랑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이미 도착했는데? 뛰어보자 빨리. 정우야 이리 와. 조금만 젤리 먹어도 돼? 응. 엄마 몰래 산 거니까 괜찮아. 동생 하나만. 젤리? 경아가 하나 준대. 선생님 동생 하나 줘. 여러분 저희 이제 차출를 내렸고요. 이제 여기서 또 버스를 갈아 타야 돼요. 정우가 지금 지쳤어야지 벌써. 정호야 다음에는 차 갖고 오자 우리 아들이 힘들어 보이네 자 또 갑시다 정호야 여기서 또 버스 타고 한 시간 더 가야되요 빨리 가 갑시다 정호야 렛츠고 렛츠고 아우 완전 힘들어 우리 정호 먹고 싶은거 있어? 우리 정호가 가는 길에 좀 출출해졌나봐요 정호 어떤거 뭐 어떤거 사줄까? 소세지 하나 사줄까? 이거 매운데 안매운거 이거 먹고싶어 정호야 이거? 아 이거 매워요? 정호 골라봐 정호 베이컨 좋아하잖아 이거 골랐어 정호야 안매운거 정호 맛있어 정호야? 정호야 맛있어? 정호야 맛있어? 정호야 정호야 정호요 정호야 정호가처럼 아저씨 오실거야 아무도 없어져 저기 들어가자 우리 몇살이에요? 우리 밖에 없네 뒤로 위험해 이리 와 창가로 가자 내가 앞에 올래 어디 이것만 딱 파주 한의 집에 갑니다 파주 한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아버님과 할머니를 지내고 이제 고모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랑 다 왔다 정우야 고생했어 우리 아들 고생했어 우리 정우 낙엽도 보이고 자니까 기분이야 그치? 자니까 기분이 한결 낫지 정우야 정우야 오늘 뭐 할거냐면 고모랑 다음달이면 크리스마스잖아 그래서 고모랑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거야 같이 고무도 재밌어 엄마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모 자 그럼 잤어 우리 잤어 아니요 되게 찍어 왔어 웃음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생겼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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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 고생했어 그래 이게 슈렉이었어 정우야 다 연두색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슈렉이라 그랬어 이야 기운 게 좋다 저거 고생했어 손으로 비벼봐 좋지 안녕 우리당아 고생했어 그린거였나? 다 우리 정우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도 정우가 있고 이것도 정우가 있고 그건 내 바람을 표현한거 음 고건이가 그때는 밖에 있었어 고건이가 그때는 밖에 있었어 동생이 끓여준 라면 음 맛있겠다 계란까지 자파리 동생이 끓여준 라면 야식으로 먹는 안뇽 그럼 맛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맛없으려고 환불됐죠? 아 네 우리 정우야 정우야 맛있어요? 꼬들꼬들 매콤한 포쿠 포쿠 갖고왔어요 맛있다 정우야 정우야 한번 해 찍어주세요 라면은 질이죠 맛있어 정우야 이렇게 해서 먹어 여기 봐봐 찍자 주말에도 간식을 먹어줘야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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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야?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아빠! 어 아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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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우 누가 울나네 안녕! 예쁘다고 해요 아우 이야 고맙다 이거 언제 이렇게 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줘 그는 이대로 내 곁에 내 마음 아주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만 하지마